이제 그러면은 스타대학을 하면은 배그랑 병행하시는 건가요? 병행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? 아니 그래서 제가 마크를 하고 이제 잠깐 세계가 닫혀가지고 잠깐 이제 배그를 했어요 비방으로 이제 막 킬내기도 해보고 아직 내가 배그가 재미있을까 하고 해봤는데 배그가 진짜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해도 한 그때 4시간인가 했는데 키는 순간부터 재미가 없더라고요 배그가 노잼이다? 너무 오래 했으니까 한 4년 넘게 했으니까 배그를 좀 질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세아님도 그렇고 요새 스타로 한 명씩 오잖아 이게 이제 스타판이 다시 커지는 건가 그 생각도 들고 혹시 지금 세아님이 아는 다른 비제들도 스타판 오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? 모르겠네